보통 무한리필 음식점에서는 인원수대로 주문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건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예외가 없는 걸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가 부대찌개집 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아내와 조카 두 명을 데리고 부대찌개 무한리필 식당을 찾았는데요. 조카 한 명은 5살이고 또 한 명은 25개월, 두돌이 막 지난 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먹을 부대찌개 2인분과 조카들이 먹을 소고기 전골 1인분을 시켰다는데요. 하지만 식당 사장은 그런 주문은 없다며 주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인원수대로 시키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글쓴이는 25개월 된 조카까지 포함해 인원수대로 부대찌개 2인분과 소고기 전골 2인분을 다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사장은 또다시 거절하면서 무한리필의 특성상 인원수대로 부대찌개를 시키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이에 글쓴이와 신랑이가 오갔고 이 과정에서 사장은 손님 같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진상이라며 저런 손님은 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가게를 나온 글쓴이는 애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잘못했다 하겠지만 식당이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얼마나 떼돈을 벌고 싶어 저렇게 야박하나 상식적으로 두 도라기한테 부대찌개가 가당키나 하냐 요즘은 손님 진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장 진상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주문을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오늘 식당에서 진상 취급을 받았다며 운을 댔습니다. 글에 따르면 A씨가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근처 고깃집을 방문했다가 일어난 일이라는데요. 고깃집은 점심 한정 메뉴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었고 A씨와 일행은 그중 순두부 3개, 된장찌개 3개, 김치찌개 2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은 고깃집 사장이 별안간 정색을 하며 사람이 많이 와서 이것저것 종류 그렇게 많이 시키면 안 된다고 주문을 거절했다는데요. 황당한 A씨가 8명이 8가지 종류의 음식을 시킨 것도 아니고 3종류 시킨 것도 안 되냐고 묻자 사장은 두 가지만 하세요. 이것저것 다 시키면 우리 사람 못 받아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황당한 A씨 일행은 고깃집을 나왔고 A씨는 적어도 메뉴 통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8명이서 식사 메뉴 3개 시킨 게 진상짓 한 거냐고 토로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자영업 장사 안 되는 거 거짓말인가 봄 망하는 집은 다 이유가 있다 먹고 살만 한가 보네 자기들 편하자고 손님을 내쫓네 등 해당 가게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